최츄 쇼 음악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알아볼까요? 리스너들이 선택한 신혁파 아티스트 진의 다이포 요가 10위 존재 자체로 그 이유를 증명할 베이비 몬스터의 베토비 9위 계속해서 듣고 싶은 환상의 하모니 성시경 나홀의 잠시라도 우리가 8위 K-POP 팬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페스티벌 세븐틴의 음악의 신이 7위 무대 위에서 절정의 폼을 보여주는 에이티즈의 미친 폼이 6위 고요함을 깨트리는 급적인 멜로디 레드벨벳의 7킬이 5위 솔로 아티스트 세지평 전국의 스탠딩 넥스트 투 유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